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클라라 토익스피킹의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문제 3, 4번에 해당하는 파트 2 유형 같이 만나보려고 해요. 유형을 살피고요. 사진 묘사 순서를 알아본 이후에 템플릿과 예상 답안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파트 2 문제 3, 4번 유형은요. 앞에서처럼 사진이 하나 나와요. 이 사진을 45초 동안 준비하고 30초 동안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인물, 수에 따라서 4가지 대포 유형을 만나볼 수가 있고 오늘은 1인 중심 사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진 묘사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사진이 찍혀진 장소를 먼저 얘기하고요. 바로 연결 문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핵심인 주요 대상을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견인데요. 의견은 시간 관계상 생략 가능합니다. 장소 설명하는 템플릿을 한번 읽어볼게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전치사 장소 명사입니다. 전치사는 in and on 중에 하나. 장소는 another 관사를 하나 붙여줄 건데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in a 명사로 붙여줄 거예요. 한번 통째로 읽어볼게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명사가 바로 장소 템플릿입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진은 공원에서 찍혀진 사진 같아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park. 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연결 문장입니다. 연결 문장은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man, a woman. 대표동작 ing예요. 남자면 a man, 여자면 a woman. 이로 해주시고 분사를 이용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남자가 전화통화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보여요. 로 얘기를 해볼게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man talking on the phone.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여자가 가장 처음 보여요. 로 말해볼게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woman giving a presentation. 이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Talking on the phone, giving a presentation은 단골 출제 표현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주요 대상 설명이에요. 대상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인상착이, 동작, 사물의 이름이나 상태 등을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동작이 가장 중요하니까 동작 표현을 많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 표현을 이용해서 배경도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장소 설명하는 템플렛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진 어디서 찍혀진 사진 같나요? 강의실에서 찍혀진 사진 같죠?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lassroom. 초등학교 교실도 classroom. 대학교 강의실도 classroom. 위로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물의 상태, 인상착이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남자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He is wearing a business suit. 인상착이는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의 머리 상태를 얘기해줄 때는 현재형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는 짧은 머리예요. He has short hair. 그는 검은색 머리예요. He has black hair. 인상착이는 현재 진행형. 머리 상태는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동작이에요. 지금 이 남자의 동작을 보면요. 이 남자가 presentation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가리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죠? 세 표현 다시 다 한번 외워볼게요. 그는 presentation 하고 있어요. He is giving a presentation. 현재 진행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pointing as으로 만들어 볼게요. He is pointing at something. 그리고 마이크 들고 있죠? holding으로 만들어 볼게요. He is holding a microphone까지 동작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배경을 설명할 때는 꼭 위치 표현을 같이 넣어주실 거예요. 이 여섯 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진의 왼쪽에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오른쪽에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가운데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사진의 배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옆에 next to 뒤에 behind 이 여섯 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여섯 개 표현을 꼭 외워주시고 이 다음에는 I can see there is there are 로 분장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경에 갈색 벽이 있어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a brown wall 그 남자 옆에 도표가 있습니다. next to him there is a chart 이렇게 뭔가를 배경을 설명할 때 꼭 위치 표현을 넣어주시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의견 설명인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이 가능해요. 30초 막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생략하는 추세지만 템플릿 한번 읽어볼게요. it seems like 주어 봉사 막 붙여주시면 돼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는 바빠 보입니다. it seems like he is busy 로 대답을 해주실게요. 그러면 예상 답안을 같이 만나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는 장소를 얘기했어요. 자 강의실에서 찍혀진 사진입니다.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lassroom. 이 남자의 대표 동작 지금 presentation 하고 있죠. 연결 문장으로 이어 볼게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man giving a presentation. 본론으로 넘어가서 인물을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지금 양복 입고 있고 머리 상태도 같이 말해볼게요. He is wearing a business suit and he has black hair. 그리고 동작이었죠. 지금 이 사람 가리키고 있고 마이크 들고 있어요. He is pointing at something and holding a microphone.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사진의 배경에 갈색 벽이 있습니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I can see a brown wall. 마지막 결론은 생략 가능했는데요. It seems like he is teacher.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템플릿 한번 외워보고 마칠게요. 장소 설명하는 템플릿이었죠.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장소 명사. 바로 연결 문장으로 이어졌어요.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man, a woman, 동작, ing. 그 다음에 He, she is 인상착이 ing. He, she is 동작묘사 ing. 위치 설명을 꼭 넣어줬고요. I can see there is 배경 설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의견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문제 3, 4번에 해당하는 파트 2 요약 만나봤습니다. YBM 종로센터 클라라 토익스피킹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